Q.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나 케익같이 달달한 디저트랑 막걸리를 즐겨 드신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도전! 약간 왜 케익과 먹는지 예상을 해보자면 우유같은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? 걸쭉한데 술맛이 많이 안나고 그래서 케익이랑 먹었을 때 막 그렇게 막 많이 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맞아! 저가 지금 얼굴이 좀 빨개졌나요? 앉은 뱅이술이라고 해서 앉아서 먹을 땐 모르는데 일어나면 취하는 거야. 술은 항상 적당히. 그러니까 저도 그만 먹는 걸로. 아이스크림은 다시 000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